고참 씨. 저기 혹시 말이야. 그 사채빈 말이야. 누가 갚아준다거나. 내 돈을 누가 갚아주냐. 뭐 내가 꺼줄 수도 있고. 말은 고마운데요. 나도 자존심 좀 지키면서 삽시다. 자. 알았다. 알았다. 말이야. 음... 아, 진짜 쳐준 뼈요. 뭐 하는 거예요? 아, 진정 좀 안 되네. 제가 금방 빼드릴게요. 하게 돼요. 네, 풀어줄게요. 네. 아, 아... 아... 아, 진정 좀 안 되네. 금방 빼드릴게요. 사장님, 사장님. 앞으로 조금만.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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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오케이. 사장님, 조금만 앞으로 오시고. 이모님, 조금만 앞으로. 조금만 앞으로. 오케이. 잠깐, 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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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. 다시. 저, 쭉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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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, 쏘옹.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너의 이름 사랑인 걸 안 뒤에 겉부터 낯설어 또 망다칠까 널 밀어내고 날 타이르고 자 사장님 바로 찍지 바로 찍지 세호 마이러스 세호 하여튼 뒤로 뒤로 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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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쭉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 명품 관제사라나 뭐라나 한다진이도 인정 한다나 뭐라나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뮤직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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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거기서 꺾어요? 아니 그게 되면 내가 뭐 가수가 됐지 여기 있겠어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어 잘하네 오빠는 풍각쟁이야 아 아저씨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이게 안돼요 동소총아 감각있다 하하하하 쟤가 뭐든지 잘하거든요 너 집에 안가? 오빠 하기 괜찮으세요? 하하하하 지난번에 뽀송이 옷 감사했습니다 아이 왜 신세가 아픈거지 그나저나 참 인연 신기하지 응? 우리 저 동수랑 한기장이랑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니 아버지 일어나시죠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그렇죠 제가 마리씨를 만난 것부터가 운명이랄까 운명은 무슨 아 저는 요즘 마리씨 노래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씨는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주는 탁월하실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마리씨님도 잘하셔 하하하하 하하하하